왼발은 솥바 옆쪽으로 가야 되니까 좀만 더 앞으로 갈까요? 좋아요, 그대로 아까 제가 어디 3,8,8,1,2,3 그렇지, 다 눌러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 구부리시면서 내려갈게요 그렇지, 여기 날개판 살이 뜨잖아요 발을 밀어서 여기를 채워보세요 어깨 더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 그렇지, 더 이렇게 밀어 더, 더,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얘 빠지잖아, 넣고, 이리로 와야지 엉덩이, 엉덩이, 오른쪽으로 넣고, 오른쪽 어깨 내리고 이렇게 가세요, 코어의 힘, 이렇게 가야죠 위로 업, 올라갈게요 거울이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회원님, 거울보고 맞추시면 틀어져요 아, 그래요? 아, 네, 거울이 힘들어요 아, 그럼 또 이제 손 많이 가니까 맞춰야 되네, 아, 참나 자, 별로 손 많이 안 가세요, 회원님,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조금 맞을라나 보다, 그대로 천천히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유튜브 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게을러... 봐주실래요, 영상? 아세요, 아세요, 영상 보자예요 자, 고생 됐어요, 그래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배꼽 쏙 땡기고 지금 보면 무릎은 2번 발가락하고 회원님, 골반 지금 제가 골반하고 담았잖아요, 회원님 이렇게 가셔야 돼요 회원님,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무릎 빼, 이렇게 가요, 더 빼 그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요 이렇게 가야지, 그대로 위로 올라갈게요 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아, 좋아 그대로 다운 내려가서 자, 그만 스탑, 여기서 오른무릎 바닥에 떼실 거예요 그대로 발뒤꿈치 푸쉬 끝, 이거지 오, 밸런스 너무 좋아요 회원님, 이거 봐 골반에 ASL, 우리 아까 피티커 찍었던데 그럼 얘가 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엉덩이의 힘으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오, 이거죠, 회원님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앞쪽에 있는 고관자로 굴곡분들이 정확하게 늘어나실 거예요 그대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 이렇게 가야지 목선도 회원님, 지금 더 안 내밀고 있잖아요 밸런스 잘 챙기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1, 2, 3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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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무릎 펴 숨 잘 숨 왼무릎 펼게요 그대로 쭉, 그렇지 왼쪽 햄스트링 들어가는 거 체크 오, 화내지 않아요 네, 좋아요 이너피스, 자, 올라갔다가 자, 그대로 한 번 더 왼무릎 편 채로 푸쉬 밀어내볼게요 고양이 어디신데요? 자, 어깨 내리고 자, 배 힘 주시고 스탑 지금 보면 회원님이 보시기에도 일단 몸통은 전부 다 좋죠 프레임 안에 있으셔야 돼요, 회원님 이렇게 턱만 당기면 되겠지 이렇게 뒷목선이 계속 길어 턱 당겨 그렇지, 이렇게 길어지실 거예요 그대로 왼쪽 발등 당겨보세요 잡지 말고 푸쉬해요, 빠 계속 푸쉬해서 여기 힘 파운드 하나 골반 뒤집어지지 골반 잡아 자, 살짝 올라와보세요 살짝 올라와 여기서 골반 낮춰 이렇게 가야죠 하나, 둘, 셋, 넷 무릎 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발바닥 먼저 꾹 누르고 위로 업 올라가요 자, 바로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왼무릎 구부리신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레치 하듯이 푸쉬 밀어요 그렇죠 콧물 훅 하는 것도 들어가요, 소리에 자, 발대꿈치 자, 왼손 앞으로 코 벗는 소리가 다 나오겠네? 제가 오늘 비염 때문에 콧물이 나는데 자,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턱 당기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천천히 위로 업 올라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흔히 요거 붙이세요 왼쪽으로 할 때는 붙일게요 그대로 다운 내려갈게요 자, 스탑 자세 유지 아까 무릎 라인은 2번 발가락 거고 맞아요, 그렇지 이거죠 어깨 더 툭 내려놓고 이렇게만 해도 왼쪽에 힘들어 오실 거예요 그대로 발 뒤꿈치의 힘으로 위로 올라서듯이 올라갈 거예요 쭉 그렇지 그렇게 해서 햄스트림까지 전부 다 힘 바로 뒤로 푸쉬 밀어주세요 그렇지 왼무릎이요 라인 맞춰야겠다 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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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라인 맞추는 거지 이거요? 어디였어요? 아까 제가 어디 라인 맞추겠어요? 골반, 무릎 2번 발가락 라인 맞춰야 된다 했죠? 응 그대로 천천히 위로 업 두 개는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그렇지 최대한 맞춰주려고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스탑 얘 더 펴고 그렇죠 오케이 천천히 위로 업 올라갈 거예요 자 오른손은 빠 터치 그대로 오른무릎 편채로 뒤로 푸쉬 밀어요 아니야 왼손 앞으로 나라니 맞아요 자 그대로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스탑 골반 살짝 오른쪽으로 빼줄 거고요 코어의 힘으로 왼무릎 바깥쪽으로 열어볼게요 카운트 어깨 내리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밸런스 프레임 맞춰서 위로 업 올라가요 음 너무 잘했어요 조심히 내려오실게요 자 이렇게 할까요? 거울 보이는 거 괜찮아요? 자 회원님 그대로 회원님 우리 물 드셔도 되거든요 저기 물 드셔도 돼요 회원님 거예요 시원하게 드세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지 회원님 좋은데요? 아니야 그 정도면 됐지 자 올라오셔서 저를 보시면 되시고요 자 오른다리를 기역다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엉덩이 스트레칭 갈게요 요렇게 아 이거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배고파 네 네 가방 예